누구야? 누구야? 잠깐만 저기야. 마치 마치. 너 여기 있는 일이야. 너 여기 있는 일이야. 너 여기 있는 일이야?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? 어? 안녕하세요. 키를 받았어요? 태진아 어디 왔어? 저요? 저쪽으로 가봐요. 빨리 찾아봐. 우리 이지아 어디 왔어? 아 형. 형 찾아여 무조건. 게스트가 갖고 있네. 형 찾아여 찾아여. 게스트가 갖고 있어. 게스트가 갖고 있어. 이렇게 금방 보여줘요? 괜찮아. 형. 형. 자. 키 주세요. 자 힐링캠프. 우리 혜지 씨와 함께. 네. 힐링캠프 마카펀입니다. 네. 저기 키 좀 주세요. 키요? 네. 키. 키. 두 분이 한 팀이에요? 네. 저 한 팀이에요. 셋 빨리 봐요. 우리 셋이 한 팀이지. 진짜. 어? 너무해. 어? 감사합니다. 아 그럼 혜지 말고 또 왔겠네 누구. 어? 왜 어디 가? 엄마. 어. 형. ungkin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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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있어. 가고 있어. 뺏어. believer. 돈인가 봐. 돈? 예. 미션 끝너. 야. 가진 자와 가방을 가진 거 같나요? 혜진은 그동안 접수까지 찾아가시고 게스트로 잠깐만요 야 그래! 야 그래도 다 갔다 혜진이 다 갔다 여기에서 잡기를 너무 잘했다 아니 혜진이 가볍지 뭐 이게 딱 봤다 형 잠깐만요! 아 누구야 누구야? 누구야? 형 잠깐만요! 형 잠깐만요! 잡아 잡아! 형! 잠깐만 야! 아! 아! 어! 야! 아 진짜 없어? 진짜 없어? 에스쿱스 미! 아! 아니 도우치우게 왜 이래? 아니 도우치우게 왜 이래? 어?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잠깐 들렀는데 또. 아니 지금. 키 있어요? 아니. 아니 어떻게. 아니 너무 고마워요. 아니 동국 씨. 커피 사줄게 커피 사줄게. 마셨어요. 마셨어요? 아 그거 뭐 시원한 거 유자차라도 한 잔. 아니요. 여기 유자차 있어요? 맞아 또 동국 씨가 우리 힙합퍼들 다두랑 또 친하거든요.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엘톤트로 엘톤트로 네 인생은 언제나 삐딱성 예스. 역세를 가진 자와 가방을 가진 자들이 만나면 한 팀이 되어 콜로 세움에 있는 고동한 검투사를 절약하죠. 단 게스트를 소감하세요. 어서 가세요. 오케이 땡큐. 해봐야 하는 법이에요. 우리가 사연이 나보다 많이 모셨어. 아까 나는 하라고 짰는데. 우리 콜라마는 앞으로 해주니까 잘 입혀. 아유. 꽤 무거운데. 괜찮아. 힘들어. 이거 잘못 생각했네. 이거 잘못 생각했냐. 이거 뭐하는 거 왜. 어디. 아유. 운동하시나 봐요.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조금 처음 했었고 조금 했어. 약간 사연이 넣고 되는데. 아니 우리가, 우리가 쓴다. 어, 나 허리가. 앞으로, 앞으로? 미안하네. 아니, 아니야. 혜진아 그냥 앞으로 가서 뒤로 앉으면 돼.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앉으면 돼. 앞으로 앉아.